먼저 제트날 2016년 신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제트날은 비산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김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트날은 보시는 것처럼 이중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 때 담배 때 같은 옥수수대 같은 그런 제품들이 쉽게 절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예초기에 사용하는 이도날입니다. 크기는 300 정도 됩니다. 30cm요. 이것은 일반적인 예초기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모델은 SS22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예초기에 사용하는 4도날입니다. 똑같이 이중날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SS43 모델입니다. 다른 형태의 4중날입니다. 똑같이 날은 이중 처리되어 있으며 올라운드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은 SS44 모델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 모델은 좀 더 작은 형태의 가스 예초기라든지 충전시 예초기에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작은 제품이 크기는 200 정도 됩니다. 충전시 예초기라든지 가스 예초기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4도날이고 마찬가지로 이중날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시 예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예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간 더 큰 모델입니다. 모델은 SS42 모델입니다.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240 가까이 됩니다. 제트너를 사용하신다면 비산물도 덥고 절삭력은 더 좋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트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트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트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트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